자, 오늘의 시 문제를 한번 볼게요. 자, 투자자가 샀어요. 7%짜리 커뮬레이티브 프리퍼 스톡을 샀는데 이거 세미 애뉴얼 디비드는 얼마입니까? 자, 기본적으로 이 커뮬레이티브 프리퍼 스톡은요. 예를 들어서 스톡쉐어 홀더들이 이 디비든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남는 돈이 없으면 디비든 못 주잖아요. 그랬을 때 지나간 못 받은 것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받을 수 있는 게 이 커뮬레이티브예요. 그랬을 때 7%라는 건 기본적으로 100달러라고 봤을 때 주식을 7%면 1년에 무조건 1년 기준이에요. 자, 7%면 곱하기 7%면 7달러라는 소리죠? 그런데 이게 세미 애뉴얼하게 디비든이 지급된대요. 1년에 2번 된다는 거예요. 그럼 1년에 2번 되니까 나누기 2하면 3.5달러씩 지급된다는 거 맞겠죠?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